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이 사람들이 제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니까 검찰에서 가장 극비정보에 속하는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들이 다 김용씨나 정진상씨가 사전에 다 입수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다 대외할 정도니까. 그러면 검찰 내부에 풀악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풀악지라는 것은 그냥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출시했던 친문여러분들 검사들이 풀악지 역할을 했겠죠. 그 풀악지가 있으면 또 검사가 풀악지가 있으면 밑에 또 수사관도 풀악지가 있을 테니까. 그 풀악지는 대개 지역이나 이런 걸로 연결 안 돼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다 사전에 이러면 공개가 될 정도로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정진상 김용 모두 검찰의 내부정부를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 유동규를 압수수색한다는 것. 김용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을. 친문 성량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커넥션이 존재했다.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갖다 봤지. 왜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기본적으로 유력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그게 또 줄을 서는 사람 검사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문재인 정권의 성성장구하던 친문 성향 검찰사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제목이다. 원래 이런 권력이 이동하는 그때는 다들 줄을 서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문 성향의 검사들 같으면 줄을 썼겠죠. 경쟁적으로 줄을 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땐 수사해야 될 사안이냐.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9월 28일 오후 7시 50분 무렵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는 불과 11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통하면 안 된다.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두 번 전화를 걸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절대로 통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가장 극비의 여러분들 정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수사관하고 빼앗아 가지고 다 넘기는 겁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정당이 무슨 공천심사를 하거나 하면 그 안에 풀악지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정보를 다 빼돌려 가지고 뭡니까. 아주 더러운 데입니다. 더러운 데. 그래 가지고 뭐죠. 언론 프레일 해 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날인 29일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네가 정령학 나무 긴 만배에게 책 잡힌 게 뭐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물었다. 압수수색이 곧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나 수사관들 내부에서 정진상에 정보를 제공한 거죠. 줄을 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정진상은 제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을 받은 것도 확인될 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잡아 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 거니까 굉장히 제목이 크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과 통화하던 중에 초인정이 울렸고 그 예상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따라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28일 다음 날인 29일 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유지를 압수수색할 거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불확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참 정치적인 조직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입에다가 달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원래 사법고시를 하게 되면 해가지고 검찰을 간다는 것은 정치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중에 또 유독 정치권에 줄을 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뭐 흔한 말로 정치검사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정치검사의 특색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거죠. 본인이 수사를 하게 되면 뭐죠. 그거는 수사를 하는 거고 본인이 수사를 안 하면 깔아 뭉개버리면 그게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국 검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겁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도 참 검찰 내부에 다 줄을 대가지고 내부에 가장 극비의 여름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문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